하니야 빨리 와 이리 아빠 저기 있는데 계속 뒤돌아보네요 에이 참 이리 오세요 하니야 하니야 여긴데 하니야 에그 하니야 나랑 안가? 응? 중간에서 저러고 있죠 저기에 그이가 있고 내가 여기 있고 가운데서 갈등하는 하니 하니야 하니야 이리 와 이리 와 저렇게 갈등하는 하니 갈까 말까 하니야 하니야 이리 와 제가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니야 이리 와 응? 하니야 나 삐졌어 갈거야 하니야 나 간다 하니야 어디가 하니야 나 여기가 너 흫엿 그리 나를 두고 어디가 엄마 어떻게 할까요 하니는 또 중간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고 있죠 빨리 와 아니야 간다 나 빨리 오세요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있네 허고 있네요 뒤를 돌아보면서 아니야 아니야 한이랑 저녁단체 아니야 어디 가 안 가 갈까 어디를 보고 있어 이리 봐야지 아니요 이리 와 제가 유혹을 해도 오지 않네요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가자 아니요 아니요 유혹해도 안되네요 아니요 나는 어떡해 아니야 나를 버리고 갔어 어떡해 아니야 너무했어 응 에이 하니야 하니가 또 달려오죠 역시나 아유 당황스러워라 하니가 응 알았어 같이 갈게요 아유 아이고 알았어 갈게 알았어 알았어 가자 하니 하니 며칠에서 이제 샤워하자 응 알았어 깨끗이 씻자 오케이 하니 하니 오늘 시원했었어? 산책? 좋았어? 어땠어? 피곤해? 응? 하니 좋았어? 응? 하니 깨끗이 닦고 푹 씻자 시원했을 것 같아 겨이 오케이 하니 하니 빨리 닦자 알았어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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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우웅 아이고 산책하고 온 하니 하.. 피곤했는지 쓰러졌어요 목욕도 하고 쉬는 중 나는 안마하고 있고 하니는 목욕하고 휴식 중 저는 조금 이따 씻고 운동하고 안마 받고 시술하고 하니 것도 씻고 쉬는 중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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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해서 그렇지 산책 가고 목욕하고 저런 포즈를 꼭 취하더라구요 하니 하니